리허설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가는 중 지금 보고 싶어요 오늘은 아침에 바닷가에 가서 친구랑 요가도 하고 내일은 아침에 새벽에 비행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요가하고 밤 막기로 해서 주목하는 중이에요 벌써 두 번 더워지고 있습니다 수술이 대박 일단 커피부터 좀 마시고 온통 하려고 합니다. 친구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I think I might get the same or if they have another one. turkey and cheese? Yes, please. There is a burnt cheesecake. Oh my god, that's so weird. I'm hanging out with these beautiful friends. We're like double shooting. I'm going to get the just black coffee, please. Black coffee? Yes, please. 아침에 아침이 너무 뜨거워 쿠키 치즈 크로와상이랑 커피를 시켰어요 이거 좋아 완전 프로페셔널한 친구랑 지금 라메르로 놀러왔어요. 이제 여름 시작했는데 아직도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여기서 친구랑 아침에 요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시티뷰가 보입니다. 시티뷰가 보입니다. 요가! 그리고 프랑스스는 꽤 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 같아요. 요가가 보입니다. 요가가 보입니다. 요가가 보입니다. 요가가 보입니다. 이 목숨이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목숨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럼 we do different position, inhale exhale exhale 네 네 네 keep breathing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고기도 엄청 많아요. 대박 여기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인데 비치도 있고 식당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 식당도 되게 예뻐요. 약간 LA 느낌이랄까 뭐지? 어? wouldn't you be guilty after yoga? sorry, I worked out for this 아 여기에 설탕 덩어리라서 친구가 왜 이거 마시냐고 운동하고 나서 근데 저는 먹기 위해 운동하기 때문에 I work out for food, sorry This is so good Which one is it? The mochi? That's dangerous, but that looks so good And you know what? 도리아키 And this is also good Very refreshing Sorry for my scratch This is from my lovely cat You're hiding? I missed him It's black grape And cheese watermelon But I gotta warn you that cheese are heavy, yeah? Yeah Cheese black g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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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at's hug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Cheese black grape Wow, that's huge Look at some por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really Look at him We are now How to say hello in Korean?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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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 태국 음식점 태국 음식점이 난다 한국 음식점 데리고 가서 한국 음식점 먹게 해주려구요 한국 음식 먹고 싶다 해서 땡큐 헬로 제가 좋아하는 한국식당 예이 오늘 한국식당 먹을 수 있는 중 저의 한국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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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약간의 음식점 좋아해서 setzt 다리 김치 김치 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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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개, 순두부나 차돌대기장 각자 나와요? 네 각자 나와요 그러면 하나씩 괜찮아요? 네 순두부 하나 혹시 돼지고기 들어가나요? 없죠? 한라리죠? 이거 얼굴 안 보이는데 혹시 이렇게 찍어도 괜찮아요? 죄진 거 없어요 죄진 거 없어요 이거 너무 웃겨 저는 탕성수 자는 거 집이에요 감사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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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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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ود 저는 미션에 accent spell 내 삶은 가장 좋은 시간의 삶을 할 수 있는 시간 먹는, 이해하는,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제 식사는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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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 다가가 다가가,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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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이것은 튀김 트윗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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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 스피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저두인 시제입니다 시제 뭐예요? 이건 라면을 먹어볼까요? 라면을 먹어볼까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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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책 읽는 어떤 책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 진짜 막 너무 다양한 걸 진짜 많이 읽거든요 요즘에 빠진 것들은 제가 투자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금리에 대한 것도 읽고 요즘에 엄청 재밌게 읽는 책은 고인의 노트라는 책입니다 노트 필기가 이제 얼만큼 효과적인지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책인데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이 김익환 교수님 유튜브도 좀 정신 차려야 될 때 듣는 편입니다 곧 보스턴 비행이 있어가지고요 벤저민 프랭클린의 책을 좀 읽고 가서 뭔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것도 읽고 있고 독립책이 엄청 빠져가지고 볼 앤 버핏의 스승이시라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자사전이랑 이런 거를 읽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투자 사상가인데 저랑 잘 맞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읽고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읽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진짜 안가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뭐 옛날 책이긴 한데 한국에서 아직도 되게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데 한국어로는 읽고 지금은 영문으로 읽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나이트에 약간 자서전 같은 느낌? 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필라테스 아나토미입니다 사실 영어로 공부를 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이 근육 아나토미도 공부하고 있어요 저의 다른 목표는 필라테스를 마스터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비행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잠 자시고 항상 제 브이로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이 영상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